도의로 도경찬호사예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GT 운세를 여쭤보기에 앞서서 나의 이제 GT분들의 성향은 또 어떨지 그것부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T분들은 내 재물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제 눈만 많아. 벌리는 성향도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싫어. 잘못됐다고 보지. 없으면서도 벌리면 어떡해. 남은 같이 죽자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안 그런 척하면서도 없다고 표현한 거야. 웅큼이야. GT분들은 홍염살에 너무 많이 껴있어. 남한테는 GT분들은 왜 웅큼하냐면 속이 정말 고통스럽게 아픔을 많이 걷고 있는데 안 그런 척 웅큼 떨어. 그러면서 남한테 위로받은 척 하나 슬쩍 내밀어지는 게 GT분들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많고 홍염살이 많이 붙어 있어. 26살 되는 또 GT분들. 병자생. 신축년에는 그래도 잘못한 거를 많이 띄어침이 많은 거야. 부모한테 성향을 잘할 거야. 내 하는 일에 치선을 다할 수가 있겠지. 직업상에 내가 없었던 직장도 내가 취업이 됐으면 그 기쁨을 얻어서 정말 그 일에 열중할 거야. 생년월시마다 다 틀리지만 그래도 26살은 참 좋다. 취업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취업은 괜찮아. 그래서 병자생 GT들은 26살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 38살 되는 38세에 GT분들. 와 갑자창 좀 나빠. 갑자창 GT는 벌리는 게 너무 많아. 자기가 뭐 우두머리가 있어야 하니까 자기가 꼭 사장을 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사장하려고만 해. 그래서 항상 제 머리에 손자가 많아.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벌리지 마. 말은 겁나게 잘해. 말은 또 잘하는데? 응. 말은 겁나게 잘하는데 정말 그건 아니야. 뭔가 허세가 많을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바람나지 마. 아! 바람끼가 좀 있어요. 바람끼 많아. 그래서 웅큼한 성향이 갑자기 바람난다고 볼 수가 있어. 이성 문제로다가 말썽이 많다. 그러니 조심해. 반백살. 임자생은 머리가 참 좋아. 정말 좋아. 좋으면서 재능도 많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막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 있겠는데 임자생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 올해 신축년부터는 그래도 운기가 나쁘지 않게끔 들어오겠다. 그래서 문서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임자생은 나쁘지는 않네. 62세대신은 또 GD원들이서. 자 경자생. 하아. 발명 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말썽들이 많아. 구슬도 많이 탈 일이 있어. 욕심 때문에. 열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약간 박쥐. 그렇지. 박쥐 같은 스타일. 그렇지.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야. 관건도 많이 생길 거고 남의 걸 덤탕이 맞아서 내가 말썽이 많을 거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도 서로 검토 잘하고 싸인. 정말. 하긴 잘하고. 그래야 괜찮겠어. 잘못하다가는 모든 일에서 내 것이 뺏긴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74세 되시는 분. 무자생은 마음은 굉장히 넓은 사람이야.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만큼 이 사람도 명예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생년 5월 10m 틀려. 근데 대부분 성향은 GD들은 명이 길어.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무자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사업 욕심 때문에 자식이 물려줘서 값 찌는 성향들도 많아. 좀 쉬세요, 쉬세요. 제발 쉬십쇼. 어, 쉬세요. 그래야 건강도 챙기고 이제는 자식들 하는 모습만 지켜보면 좀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GD분들은 욕심만 좀 줄인다면 다 나쁘진 않네요. 그쵸. 2021년에 GD가 어떨지. GD가 오방기가 재수 있게 도와주고 대부분 건강만 조심해. 응. 이러다가 호명 질 일이 있어. 무슨 호명? 암으로. 응. 암으로 호명 질 일이 있으니까 정확히 조심해라. 응. 진짜로. 건강만 조심한다면 그럼 다 좋다. 응. 바람 피지 마. 건강 조심해야 돼. 왜냐면 내년에는 GD들이 운은 좋은데 조상에서 많이 발동해서 병사가 아픈 거여서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건강 조심하라고 했던 거야. 조상에 발동 많이 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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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